어? 이거 뭐지? 이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? 어? 너무나 궁금한 누를까 말까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게 인간의 심리다 누를까 말까 부술까 봉이 날까 땅에다가 묻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별일이 있겠어 아무리 심해봤자 집이 폭발되거나 내가 조져지거나 포켓몬이 되거나 끼가 작아지거나 그 중 하나겠지? 별일이 있겠어 아무리 심해봤자 고구마가 되거나 감자가 되거나 그림체가 바뀌거나 먹먹이가 되거나 그 정도겠지 어떤 결과가 좋을지 모르는 버튼에 내 인생을 거는 게 맞는 선택일까 왼손으로도 왼발하니 대가리로 누를까 눌렀다가 조져지면 나를 기억해줘 엥? 이게 뭐지? 너무나 궁금해 하지만 무서워 누가 봐도 소상해 보이는 이상한 버튼이다 야코가 유튜브 가길 위해 나에게 또 이상한 걸 보냈구나 별일이 있겠지 저걸 누르면 집이 날아가거나 내가 조져지거나 지지몬이 되거나 키가 자라나거나 그 중 하나겠지? 별일이 있겠지 저걸 누르면 양파가 되거나 발바닥이 되거나 그림체가 바뀌거나 돼지가 되거나 그 정도겠지? 어떤 결과가 좋을지 모르는 버튼에 내 인생을 거는 게 맞는 선택일까? 방패 끼고 방탄법 쓰고 조심히 누를까? 눌렀다가 인생만 하면 나를 기억해줘! 소 dimensions 지스로는 부자 This 기자 지지 않는다 姐